2차 대회를 안성큐에서 5월 25일 시작하겠습니다.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 우리 등록하셨어요? 식사는? 네, 먹고 왔습니다. 그래요? 오늘 제 2회 대회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1879 2회 대회 화이팅. 우리 정혈미 프로님, 1회 대회에서 몇 등 하셨죠? 4등 했죠? 4등 했습니다. 이번에는 여성 우승자 별도로 시상합니다. 전체 1등 하면 안 될까요? 전체 1등 하세요? 욕심만 있습니다. 우리 1879 골프 대회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1879 뭐 말할 것도 없죠.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항상 회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많은 도움 주시고. 1회 대회 해봤는데, 지금 남자 프로, 여자 프로, 그 다음에 아마추어, 남자, 여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. 좀 소감이나 좀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아니, 이렇게 프로와 아마가 지금 함께,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일부 투어 뛰는 남자 프로를 비롯해서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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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PGA, KLPGA, 그리고 저희 챔피언스투어 많은 선수들이 1879 대회에 나와서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